이번에는 제가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팬분들을 위한, 크라운을 위한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김현이 차! 엄마를 연주한 노래 여성 가슴 여성 가슴 희망 어떤 말을 낼 수가 사실 난 네 연락 기다리면서 거울 앞에 너한테 무슨 말 할지 연습하고 있어 너만 보면 얼음이 돼버리는 나 Please tell me what 왜 내 맘 모르니? 왜 떠나간 거니? 너 없이 운밀 것 같아 늘 아직 진심을 몰라 넌 특별하단 말이야 항상 내 곁에 있어서 For you 널 위해 부를게 늘 아침 널 남겨줘서 고마워 For you 하지 않을게 다시 널 지켜줄게 다같이 You're my lady oh yes girl you're my lady oh yes girl you're my Lady oh yes girl you're my één You're my lady you're my lady oh yes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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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you're my crown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진짜 현기가 특별히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썼네요 근데 진지하게 진지한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이제 또 하나 마지막 곡인데요 얘는 진짜로 이번 한 곡도 정말로 특별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I Love You